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버스업계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당분간 도내 버스노조 참여는 미뤄질 전망입니다. 전북지역 버스노조는 이달부터 단체 협상을 진행 중인데 다음 달까지 협상을 이어간 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. 노조 측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